다음은 상하 프론테크를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2만 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8%입니다. 지금 상하 프론테크 올려주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는 최소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처럼 투자를 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은, 계좌는 커져갈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수소 얘기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수소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수소가 그대로 끝까지 묻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소 같은 경우는 미국도 하다못해 트럼프도 아마 반대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린 수소 이런 것들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에너지로 만든 수소를 얘기하는 건데 현실상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그쪽에서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요. 거기서 탄소를 떼내면 탄소 3개하고 수소 4개가 붙은 게 천연가스입니다. 메탄 성분인데 탄소 3개를 떼내면 수소 4개가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만들기 때문에 미국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경제죠.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동 쪽에 있는 호주 쪽하고도 수소 협력을 한다, 뭘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는 전혀 안 움직였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 부각이 되겠지라는 그런 느긋한 마음으로 추식을 매수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현명한 투자예요.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연료전지에서 전해질 막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맞지는 않는데 2차 전지로 따지면 분리막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개념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수소 전해질 막을 만드는 게 멘브레인 소재로 만드는데요. 그거 미국의 고호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상하프론테크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중에 하나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이게 수소연료전지가 많이 보급이 되고 수소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의미 있는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가도 2만 7백 원 정도면 잘 사신 겁니다. 잘 매수하셨으니까 시간을 투자하셔서 의미 있는 그런 수익을 보셔야죠. 일단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요. 3만 원 이상까지도 간다라고 봅니다. 이거 그냥 이왕 싸게 잘 매수하셨으니까요. 좀 장기로 들고 가세요. 장기로 들고 가신다라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3만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고요. 최소한 시간을 투자하신다라면 3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